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번 시간에 EQ900 와 멋있는 차량 대용차 대형 플래그십 세단 EQ900 차량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7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차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가성비 좋은 차만 소개하고 있는 굿모닝 총각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리스트 보시면 굉장히 차가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어떤 차를 소개해드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좀 괜찮고 가성비 좋은 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EQ900이 무려 181대가 있어요 저희 매장에 또 오늘 새로 들어온 차량도 꽤 있습니다 솔찬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정말 구독자분들께서도 고민하시는 게 EQ900이 차값이 왜 이렇게 안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다 빠졌어요 이제 신차가 자체가 최소 7천에서 1억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거래되는 가격이 2천 중반이잖아요 3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빠질 바닥이 없어요 더 빠지면 이거 진짜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그거는 좀 힘들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EQ900 차량을 제가 이제 한 대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도 이제 중고차 시세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대 정도 볼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3.3 터보 4렴 구동에 럭셔리 등급입니다 럭셔리 아무래도 럭셔리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럭셔리 중에서 이제 추가 옵션 들어간 차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럭셔리 기본은 좀 타기가 좀 애매하죠 옵션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럭셔리에 추가 옵션이 들어갔다면 충분히 탈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기본 럭셔리인데요 자 럭셔리에 4렴 구동을 추가했죠 그리고 연비 또 3.3이기 때문에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16년식이고 21만키로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탔지만 가격대는 일단 굉장히 저렴하죠 1799만원 자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썰루프를 추가한 옵션입니다 자 이 정도 추가를 했고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 추가했기 때문에 자 이 차 자체가 굉장히 또 비싸요 또 차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승차감도 굉장히 좋아서 또 장거리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 아마 피곤함을 많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피로감이 없는 거 자 이게 보시면은 옵션을 보시면 자 축구방 감지기 뭐 차선이탈 여기 보시면 화살표 보시죠 이게 이제 반자열 표시입니다 자 미끄럼 방지 옵션 자 들어가죠 자 블루링크 시스템 차량 진단 자동 시스템 자 썰루프 이런 식으로 트렁크 모습 자 조수석의 모습 자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고요 자 DIS 밑에 보시면 열선 통풍 있습니다 자 키가 두 개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럭셔리 자 보시면 휠이 오 휠기수가 거의 없는 모습 보이죠 자 1799만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 이 차량은 괜찮죠 자 사고도 전혀 없고요 자 렌트 이력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세부 상태도 보시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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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합니다 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죠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차량 빠른 속도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면부가 굉장히 좀 중압감이 좀 느껴지죠 묵직하면서 그릴이 저를 막 약간 좀 몰아세우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전방에 보시면 또 이렇게 스마트 센서 레이저 패널이 들어가고요 자 턴시그널이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고 자 보시면 여기 턴시느근원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 또 헤드라이트가 아주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본네드에 보시면 이렇게 날카롭게 무언가를 이렇게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딱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약간 많이 좀 들죠 그릴이 굉장히 가로 그릴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중압감이 좀 느껴집니다 자 2449만원 자 9만키로 와 주행거리가 와 이 차량 주행거리가 일단 너무 안탔어요 9만키로 와 이거 진짜 대단하죠 자 가격도 싸죠 2449만원 딱 2000 중반입니다 자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와 좋아요 그리고 사고 교환도 전혀 없다는 점 오 좋아요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도 아주 아주 양호하다는 점 자 점검자 의견 꼭 봐야 됩니다 진짜로 여기 보니까 다 있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네드 탈부착했고 넷차피에 한 건 319,000원 오 정말 아 이거 너무 사소한 것밖에 없네요 소소합니다 소소해요 자 별거 없어요 자 추가 옵션이 대략 한 54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검정 시트고 자 차선 인터할치구방 감지기 미끄럼방지 옵션 메모리 3단계 옵션 들어가고요 추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선 시트 워크인 라디오 조절까지만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이제 헤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거 하나만 딱 추가된 겁니다 다른 건 추가 옵션 없어요 이게 이제 추가 옵션 자체가 500이 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레이저 패널 하나 추가 요겁니다 자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 자 세 번째 차량 럭셔리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 EQ900 럭셔리 차 중에서 추가 옵션 한 차만 제가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 분께서 그걸 또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럭셔리고 4륜구동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2,650만원 주행고리가 13만 9천키로 이 정도면 주행고리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18년식이고요 좋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좀 아쉽지만 60% 정도 자 그리고 베이지 시트예요 크림 베이지 시트예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EQ900의 독특한 시트입니다 희귀한 모델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윙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자 추가 옵션 뭐 했나 보니까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했고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트렁크 추가했어요 원래 다 없는 옵션인데 세 가지를 추가 지금 했습니다 거기에 4륜구동 플러스 됐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죠 프리미엄 럭셔리랑 별로 다른 게 없죠 거기에 화장 거울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썰루프가 또 한 100만원 정도 추가를 했고 뒷좌석은 뭐 그냥 평범한 옵션이고요 일단 옵션이 좀 마음에 듭니다 자 체크방 감지기는 다 있었고요 차선이 다 반자율 반자율이 또 추가했죠 추가했습니다 자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핸들을 봐야겠죠 핸들은 약간 밤색 핸들이에요 훨씬 더 이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그림 하나 있죠 요거 요게 이제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기록 540만원 추가 옵션을 한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센터 컨트롤러 보시면 호소커텐 요거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양쪽 열선 통풍 그리고 뭐 DIS 그리고 이제 카메라 뷰 감지 센스 오토 홀드 기능 드라이버 모드 기능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차량 보니까 옵션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추가됐어요 이 정도 가격을 받을만 합니다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량도 이제 검정색입니다 거의 다 검정이에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제 쥐색이 없냐 물어보셨는데 아 쥐색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EQ900은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검정색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꼭 반드시 제가 어떻게든 쥐색을 찾아서 꼭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또 1920만원 추가 옵션이 좀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전방에 레이저 패널 자 보시면 여기 핸들 보시면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통풍 시트가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자 오뷰가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자 이 차량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 오 많이 남았습니다 대략 한 70% 남았고요 그리고 자 또 보면은 썰루프 추가되어 있고 자 어라운드 뷰 추가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좀 많은 편이고 엔진 룸 굉장히 깨끗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추가했죠 자 보니까 자 반자율 축구방 감지기도 추가되어 있고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좀 많이 추가되었어요 이 차 보니까 자 1920만원 판매가입니다 18만 6천 킬로 주행거리는 좀 탔 주행거리는 좀 탔지만 그래도 옵션이 많아서 그리고 2000 이하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사고입니다 자 자동차 세부 상태 자 미세뇨 전혀 없습니다 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어요 이런 차는 무조건 구매해야 돼요 옵션 자체가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1920이면 굉장히 저렴해요 또 17년식이라서 이 차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이 차는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저렴 자 보시면 이 차는 거의 신차가가 자체가 거의 9천이 육박합니다 9천 신차가 자 주행거리가 짧아요 6만 킬로 오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자 성능 점검을 보면 자 정비력이 좀 있지만 자 정비력은 정비를 한 거죠 자 센터에서 정비를 한 것 뿐입니다 자 보험이력이 3건이 있는데 고작 260만원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자 보니까 자 렌트이력은 없고요 그리고 무교환입니다 자 260만원 보험이력 있었지만 전부 무교환이죠 자 도색만 했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 아주 완벽하죠 합격 이 정도면 서류 합격입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70% 가까이 살짝 남았고요 자 그리고 파워트렁크 추가 그리고 VIP 시트 패키지 넣었네요 자 어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좌율 축구방 감지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추가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또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트 퀄리티 괜찮죠 자 투톤입니다 시트 검정색으로 프리미엄 럭셔리 3,040만원 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괜찮죠 다음 촬영입니다 자 이 차량은 볼게요 자 새로 가져왔는데 자 6월 10일날 가져온 지 지금 어제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애매합니다 이 차량 왜냐하면 1,630만원 굉장히 싼데 보니까 사고가 좀 많아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점검자 의견을 보니까 넷잡혀가 한 건이고 무려 1,890만원 근데 이게 한 건 사고입니다 한 건 사고 한 건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사지 마세요 아 맞고 안 맞아요 자 다음 차입니다 자 이 차량 한번 볼게요 1,580만원입니다 자 이 차량도 아침에 가져왔어요 아침에 굉장히 싸죠 1,580만원인데 오 16년식이고 20만킬로 탔다고 해서 1,580이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성능점검을 확인해봤더니 자 휀더기관 하나 있어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렌트 이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리니까 미세누 2개 있더라고요 요거 안됩니다 자 정비 안하고 막 탔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비 안하고 막 탄 차 내부도 개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피하세요 이런 차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EQ900 차량 다 소개를 마쳤고요 자 오늘도 이제 좀 차량 업로드 좀 느렸는데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차종 아주 빠르게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